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오전 겸유공엔 이해찬 전 대표님이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역시 이해찬이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오늘은 심지어 21만을 돌파하기도 했죠. 95만 3천까지 돌파했고요. 이제 곧 100만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에 100만을 달성한다니 엄청난 결과라는 말밖에 안 나오죠. 지금 오세훈 시장, 국민의힘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경원씨가 당대표 출마 의제를 밝혔죠. 친윤진영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자 반박하는 의미로 불출마는 없다. 이런 입장을 전했다는 건데요. 나경원 측근은 저출산 고령사회의원의 부위원장직까지 던졌는데 전대에 안 나갈 수 있겠냐? 그리고 친윤 핵심 의원은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경원, 김기현, 안철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불출마를 택할 거란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죠. 현역 의원 대다수가 나경원씨와의 거리두기라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어쨌든 지금 권력의 중심에 있는 친윤계가 제2의 유승민, 제2의 이준석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나경원씨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나경원씨가 어떻게 이준석씨와 같은 포지션이 되는지 세상일 참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로 대통령실에서 오늘 이런 입장을 냈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다. 마찰 없이 임무수행해주길 원한다. 이야 진짜 뭐 이렇게 흘러갑니까? 정식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으니 수리가 이뤄질 수도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이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는 압박이다. 대통령과 각 세워서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은 당 지도부 될 자격 없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최근 이런 얘기를 했기에 상황이 더더욱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배꼽 잡는다. 개그가 따로 없구나.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조수진 같은 사람도 나서서 나경원씨를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오면 잃는 것도 많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경원씨 입장에선 여기서 멈추게 되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건데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 압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나경원씨 뿐만 아니라 지금 유승민씨와 홍준표 시장도 계속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죠. 진윤계의 막장도 말할 것도 없고요. 김장연대라고는 하지만 장재원씨의 존재감이 훨씬 더 부각이 되니 누가 당대표 후보인지 모르겠다. 내부에선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재원씨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들 관리나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노엘은 허세만 키웠지 국어 문법도 모르나 오죽하면 이런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사생활 논란 음주운전 취중폭행 막말장렬 여기에 찌질함까지 한 스푼 추가됐다는 내용이고요. 최근 새 앨범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 4일 나흘도 아니고 저게 뭡니까? 이런 이 네티즌들은 그냥 3일 2번 센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래퍼 노엘이 띄운 사흘 논란 이라는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게 노엘식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어찌 보면 장재원 의원과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보도 많이 나오면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외로도 김건희 씨는 어제 시장에 가서 또 많은 논란을 기운 바 있습니다. 이에 탁현민 전 비서관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계속 대구 서문 시장만 찾는 건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시장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모습인 어묵 먹고 떡볶이 먹고 떡사먹고 따봉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그런 걸로 시장 방문에 어떤 의미를 살릴 수 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민주당에선 김건희 특검으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방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전하고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 우리가 전쟁 분위기 조성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심지어 참사 당시 용산구 당직 근무자들은 윤석열 비판 전단지를 떼고 있었다는 단독 보도가 오늘 오전 나왔습니다. 삼각지역 인근에서 용산구청 당직 근무자들이 대통령 비판 전단을 떼느라 참사 당시 인명을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용산으로 옮긴 사람 때문에 일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행안부에선 유족 명단 공개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놓고도 그냥 뭉갰다는 사실까지 탄로났죠. 유가족분들을 지금 조롱하고 악마화하고 가짜뉴스 뿌리고 2차 가해하고 이런 게 온라인의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끝까지 계속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죠.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